쟤는 목을 해왔더라. 전혀 목이 없더만. 네. 제가 목줄을 채웠어요. 아니 전두개가 아니지? 네. 누가 버린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순회 내가 올 때마다 매일 간식 주고 그랬거든. 맞습니다. 이제 오늘 데리고 갈 겁니다. 죄송합니다. 해피야 가자 이제. 세준이한테 가자. 착하제. 옳지. 옳지. 착하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얌전히 가자. 옳지. 옳지. 하나 vite. 자다가 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